히히 유물 아니? 아니? 엘리트를 공포에 떨게 할 디펙트 어느 우주 디펙트입니까? 보드게임 디펙터 보드게임에서 디펙터 세진 거 보면 메가 크립도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이펙트가 부재불등이란 걸 밀집 강한 캐릭터가 있다면 약한 캐릭터가 있어야 해 띠넘약 띠상필 전역이다 전역이다 원장 오락 피펙트도 부채 지정되면 강해질까? 영버퍼로 엘리트를 잡아보자 영버퍼로 엘리트를 잡아보자 어깨 오프택 애매한데 애매한데 안때리자 나타 조졌네 누가 허접한지는 누가 알려주지? 아 어 뿔 뽑아버림 너 설마 음 으아 흐윽 다음 엘리트를 대비하기위해 그렘린 안나오니까 사스택이 낫겠네 사스택 백소 백소에 서다온 헬로월드로 슬라임 잡자 어퍼트 폭풍 백소에서 엘로월드보다 폭풍이 너구리인 것 같은데 메아리나 주워보시지 그래요 와 조개화석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자사격 쓴 일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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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격 오예 도베로 플러스 1 안녕하세요 와셀 월삭이다 전역 전역하기 전타하기 증폭하기 룬괴라미드 아따 유물 쟁쟁하네 근데 근데 왜 약하냐고 오한 재구성 메아리 마트로시카 까까오 대버포 대향로 대버포 대파로 대파로 장선이당 안녕 세쌈 향로사 향로오 향로오 에너지 아이저 의덜리내기 안 뜰까 에브 유 자신 유 헤브 어 자신 아이저 아이저 돈 뚜깍먹은 날개 밀집이 생겼어요 아이저 미친 모기 으악 뚱땡 컷 5기의 계절 아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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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저 겨우 그까짓 팀으로 감히 병번개 병증폭 병너자이죠 서울지의 편향 병 병 병 병 병 저기 대체 왜 안 나오는데 소지야 뭐가 불만이야 편향 서지 간다 내가 왜 받았는지 몰라 어 냉불 이 주아식 나오면 뒤진다 아니 서지야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이다 음 여미 어 어 아이스크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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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이 아 둑댑이 써서 편편 도박집 와 도박집이다 선천 두개인데 도박집 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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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레스 포도다오 어디였어? 안녕 세상 안녕 그냥 구글에서 치면 나온다고? 메아리 핵분열 전류타격 빰빰 뚜구두구둥 빰빰 뚜구두구둥 빰빰 메아리 하나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메아리도 지금 필요 없잖아 저열 먹을 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엘리트 많이 가야겠지 근데 잡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엘리트 다 잡아 죽이고 켈리퍼스를 먹어야 하지 않을까. 엘리트! 엘리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복제 포션 골드를 전부 잃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뭐야... 게임 몰래 만드냐고요? 첫 번째로 게임 몰래 만들 이유가 없고 두 번째로 몰래 만들고 있으면 안 만든다고 하잖아요. 뭐야... 뭐야... 보약역장 평형...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지금 일반 몹은... 너무 쉬워서... 아무 생각도 안 돼... 아무 생각도 안 돼... 보스가... 엘리트는 좀 낙세고 있는데... 내 법 안의 향로... 내겜 유불방겜이라 유물... 거주니까 어떻게든 되네... 어떻게든 되네... 증폭 뽑으려고 했는데... 증폭 뽑으려고 했는데... 어? 유물을 내놓아라... 유물을 내놓아라... 아까 에너자이저 하나 더 나온 거 그냥 뭘 걸 그랬다... 너무 일반 몹만 생각했네... 보스전 생각하면은... 에너자이저 하나로 모자라겠네... 일반 전투 괜히 템포 떨어지니까... 안 넣은건데... 안 넣은건데... 으응? 뭐 뭐야... 선양이 왔어... 뭐야... 그만 나와... 적시차려... 와 센즈 와 센즈 동땅 동땅 7 곱하기 5는 35 아우비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킹 더 캘리버스 4 머문별 개선엔 아니 근데 왜 불편하게 시작 유물칸 비어있죠? 뭐야 없으니까 없어요 별 받은 벌 홀로그램 정도네 있어야겠다 하지만 없죠 내 밀진맛을 쬐끔만 보거라 수리검 쓰레기 이벤트 쓰레기 이벤트 아 근데 어차피 부적 하나 남았네 중괄부적 중괄부적 메아리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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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자가수리는 하는일이 없네 저거 뭐하는 카드임 체력이 왜 깎이지 혹시 약한가 혹시 약한가 없엇 아 마탈팽이 자신 있나? 메아리 빨리 쓰는게 낫겠다 써서 편편해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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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것도 써서 편편해야 되니까 인공공ular 유물이 워낙 많아서 스택 맞추기도 어렵네 볶음이 2초 꽃 펑리라서 얘가 데미지 안 받네 그냥 꼭 깎아줘야겠니 흥리이 홍 써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인편 스워지기까지 써 써 편편 소프토 0 데미인데 패드 안 막아준다 때려 때려 저런 와 유물이 몇개고 쓰른다섯개 쓰른다섯개 디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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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넘강 3763점 유물 열 한개 더 주는 건별 중간부터 너무 강했다 이렇게 쉬워도 되는걸까요 이렇게 쉬워도 되는걸까요 스물여덟장 하이랜더 열 아니 근데 홀로그램 죽어도 안나오네 역시 이 게임은 유물빨겜이야 역시 이 게임은 유물빨겜이야 덱빌딩 아님 이렇게 쉬워도 되는걸까요 이렇게 쉬워도 되는걸까요 그렇게 쉬웠기